이번 시간에는 지오슬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슬램은 사물 공간에 적합한 스캔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스캐너는 초당 약 4만개 레이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캐닝 거리 비례 0.1%의 스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본체와 스캐너 부분을 연결 후 스캔을 시작하면 본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며 본체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지오슬램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인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오슬램 휴대용 가방에서 장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 그리고 본체 스캐너 연결선 스캐너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장비들을 모두 꺼내었다면 이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오슬램 본체와 배터리를 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 있는 홈을 배터리의 홈에 맞추어서 결합하도록 합니다. 결합하기 전에 배터리의 옆쪽에 빨간 버튼을 통해서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고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배터리가 결합된 본체에 스캐너와 연결시키는 잭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을 꽂을 때에는 반드시 본체와 또 스캐너 구멍에 있는 홈을 맞추어 살살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본체와 스캐너가 결합이 됐다면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본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원은 한 번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본체가 켜지면 스캐너 쪽에 빨간색으로 된 센서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지오슬램과 연동하여 스캔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지오슬램 와이파이를 연결시킨 뒤 크롬에 들어갑니다. 크롬에 들어간 후 주소창에 지정된 IP 주소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접속이 됐다면 스캔 버튼을 눌러 가운데에 있는 New Scan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스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준비가 됐다면 다시 본체와 스캐너를 들고 스캐너 옆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캔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스캔이 시작되면 빠르게 스캔하기 위해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이 회전하게 됩니다. 스캔하고자 하는 공간을 직접 장비를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항상 주의하면서 스캐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캐닝이 시작되면 새로운 스캔 데이터를 취득하여 포인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내에 스캔 데이터의 고도를 확인, 확대 축소 탭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스캐닝을 할 수 있으며 방위 뷰 등을 변경하여 실시간 3D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스캔 데이터 제목, 시간 부분은 스캔 데이터 제목과 스캐닝이 경과된 시간을 의미하고 캘리브레이션 컬러 취득 상태가 초록색으로 나타나야 안정적인 스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이나 주황색일 경우 스캐너 장비를 바로 세우거나 천천히 스캐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일정 부분 스캔 데이터를 병합하며 정리하면서 스캐닝이 멈추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캔이 완료된 지오슬램 장비를 활용하여 스캔 데이터 확인 방법과 장비 정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스캔 데이터의 병합이 완료되면 좌측 하단의 폴더 형태의 아이콘이 생성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캔 데이터 목록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데이터가 제대로 스캔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재스캔을 실행합니다. 스캔이 완료되었다면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지오슬램도 스캔이 끝난다면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충전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배터리 부분에 있는 홈 부분에 충전기를 결합시키고 잭을 꽂아 충전을 하도록 합니다. 잭을 꽂으면 충전이 되는 불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들은 처음과 같은 형태로 본체와 배터리를 분해시키고 본체 스캐너와 본체 연결선 또한 분해시킨 후 휴대용 가방 제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오슬램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5